뭐? 왼쪽 눈앓히기 오른쪽 눈앓히기 음 좋아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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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의적입니까? 예스. 자라. 식고자라. 넌 강해졌다. 돌격해. 괜히 죽었다. 아니? 후회하지마. 후회하지마. 넌 나의 것이다. 엥. 아닌데용. 후회하지마. 음. 후회하지마. 아. 후회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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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류타격? 빙하? 다 필요없어. 아니? 아니? 미친 것인가? 미친 것인가? 미친것이 맞다. 미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. 첨탑. 전기. 엥. 니. 나의 감이. 흐어어어여. 바. 홀로그램 하나 더 집을까? 바. 바. 환기. 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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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집어서 홀홀하면 되잖아 하히민 무수한 3코의 요청 무수한 3코의 요청 이게 덱이지 집게 하나 있어야 엘리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? こと л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평소 이 정도면 잡은거 아닌가? Kill all 초각 뭔 필요 없잖아 망어도 올릴 카드 있긴 있어야 되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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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콤하는거 진짜 부담스럽네 흠 흠 흠 흠 흠 민 트럽 포션 나중시전 써야겠지 달팽이나 심장 생각하면 흠 흠 흠 흠 흠 두근두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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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중시전 정도는 강화해야겠는데 아휴 내 체력 아 부서졌다 또 맞을 뻔했네 제발 스네코야 여기서만 좀 힘내자 부탁하마 고맙다 형 폭주고 자빠졌네 형형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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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둠이는 미쳤습니다. 이 어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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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습니다. 어둠은 미쳤습니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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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은 미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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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 퍼치 D펙트 순수 쓰는게 더 나을 듯 치워야 강해진다. 강해지는거 맞나? 수용포 쓰는게 낫겠지? 컴드 드로 많이 봐야되니까. 이펙트 퍼치 대발... 아... 아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컴드만 삼코나오는데... 뭐가 불만인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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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펜터로 차고... 풀피로 심장 갈 수 있겠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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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가... 나 죽어여... 죽어 나 죽어 왜 검드만 잡고 3% 나오지? 버그인가? 검드 써야되는데 짱나게 아 아 아 아 아 이긴거 같네 빅복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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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하나 어쩔수 없이 태운게 아쉽네 어 에너지 무한이야 이중시전도 필요없네 메아리다 무량결함 무량결함 수분 세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